두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의는 마벨러스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포레스트 프로에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재밌게 설명 드릴게요. 먼저 마벨러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현재 버전은 2.0 버전이구요. 마벨러스 디자이너 2라고 되어 있죠. 3.0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테스트를 오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3.0 베타가 끝나면서 3.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죠. 베타가 끝나서 3.0은 좀 더 좋아졌는데 2.0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더 채워졌습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구요. 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의상을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로스 3D라는 의상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3D 작업을 위해서 기능을 좀 몇가지 빼고 3D에 적합하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벨러스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붙였구요.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을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언어가 세팅해서 보시면 한국어가 기본 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맨 처음에는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요즘에는 많은 전세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3D에서 붐이 일면서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언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이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 세팅에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한번 세팅을 하시면 한국어로 다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세팅하신 다음에는 한번 종료하셨다가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 왼쪽을 보게 되면 아바타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D 물체 혹은 사람의 사람을 기준으로 3D 물체를 기준으로 천을 그 물체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바타 창이고 아바타 창을 조정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패턴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천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구요. 패턴창을 조정하는 아이콘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이기 때문에 천의 속성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천의 속성을 조정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에디터 그리고 패브릭이나 베이직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들이랑 천에 대한 속성을 조정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들의 개수에 따라서 물체의 이름이나 여러가지를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위에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맨 위쪽에 보게 되면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이 메뉴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할 것은 전체를 다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빡빡하죠.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것 위주로 배우고 그것만 좀 능숙하게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접할 때 가장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라벨러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루 정도만 계속 만져보시면 감이 금방 잡히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워낙 간단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서 원하는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맥스하고 이 오브젝트를 호환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왼쪽에 아바타 창에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이 사람을 아바타라고 하는데 3D 맥스에서 3D 물체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도 역시 아바타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천이 보이시죠? 천 왼쪽 아바타 창에서 천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도 해당하는 패턴이 선택됩니다. 어떤 패턴이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클릭하면 패턴이 이렇게 선택됩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축도 보이죠. 축을 보시면 아바타 창에 XY축이 딱 맞춰져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체가 돌아도 축은 항상 XY가 아바타 창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천을 만들 때 3D 맥스처럼 XYZ축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을 시킬 때 10도, 20도, 30도, 90도 이렇게 정확하게 회전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회전을 시켜서 그 위치에만 갖다 놓으면 되기도 하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보통은 의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사람 위치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어서 해당하는 패턴을 포인트에 쉽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 때문에 아마도 앵글 스냅이나 정확한 스냅 같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생길 수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아바타 창부터 살펴보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패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하게 되면 뷰포트가 이렇게 아바타 창 자체가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드래그하시면 패닝이 됩니다. 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뷰에서 클릭했을 때는 뷰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아이콘들, 명령들이 보이실 거예요. 2번, 8번, 6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숫자키 키가 이렇게 따로 모아져 있는데 5번 키는 탑에서 보는 거고 2번 키는 정면, 4번 키는 왼쪽 면, 6번 키는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턴에 관련된 명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뷰에 관련된 명령들이 보였죠? 근데 패턴을 선택하고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패턴에 관련된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해서 뷰를 회전시킬 수 있고요. 왼쪽 버튼은 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 버튼을 드래그하시면 뷰가 회전이 되죠. 그리고 휠을 드래그하시면 뇌 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확대가 되고 뷰 쪽으로 화면 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이게 맥스랑 조금 틀린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쳐놓은 거기도 하고 맥스처럼 맞추시려면 그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시면 맥스처럼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뷰포트에 보이는 아바타를 먼저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아바타 메뉴에 보시면 클리어 아바타가 있습니다. 클리어 아바타를 하게 되면 아바타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패턴 창에서는 패턴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패턴이 없어지게 됩니다. 패턴이 없어져도 왼쪽에 보이는 만들어진 패턴 의상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오른쪽 패턴 창에 있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동기화 버튼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동기화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오른쪽에 패턴이 없어진 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컨트롤 D키도 똑같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 이렇게 하시면 동기화가 되면서 왼쪽에 있는 패턴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라지죠. 동기화 버튼은 컨트롤 D키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 창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의 축소를 마우스 휠 버튼으로 하시면 되구요. 그리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이 만들어져도 왼쪽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 컨트롤 D키로 동기화를 실행시키시면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위 왼쪽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한 부분에 파란색 점이 생기는데 이걸 핀이라고 합니다. 핀 핀이라고 하고 핀은 이 패턴의 위치를 파악할 때 오른쪽 이 엣지 패턴의 오른쪽 엣지를 이쪽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 회전이 되어 있다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으면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뷰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포인트가 여기 생기면 이쪽은 아랫부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핀이라고 합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처럼 되어 있는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시뮬레이트가 됩니다. 이 시뮬레이트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똑같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천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이는 거 여기까지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천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실시간으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올려집니다. 흔들면 흔들려지죠. 굉장히 빨리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3D 맥스로 넘겨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죠. 어떤 형태를 만들 때도 편하구요.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패턴의 기본 원리 그리고 마벨러스 디자이너의 기본 원리입니다. 스페이스바로 플레이 버튼을 끄고 오른쪽에 지금 패턴이 선택되어 있는데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동기화 버튼은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동기화가 되고 있죠. 오른쪽 패턴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다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은 말그대로 다각형을 3D 맥스에서 라인을 그리듯이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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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첫 점에서 클릭하면 닫힙니다. 왼쪽에 아바타 창에 닫혀진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포인트를 찍어보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시면 각 45도 방향 쪽으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 그리고 또 한번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해서 거의 직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들다가 취소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백스페이스바 엔터키 위에 있는 왼쪽 화살표요. 백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클릭했던 점을 한 번씩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릴 수도 있죠. ESC 누르시면 만들기 그리기가 취소됩니다. 패턴을 선택하고 지울 때는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Edit Pattern 아이콘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Delete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다각형을 그릴 때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각형 형태의 패턴을 만들 때입니다. 사각형 그리고 원형의 패턴을 만들 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중력값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늦게 되는 이유는 이 패턴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크기하고 비슷해질수록 시뮬레이션이 늦어집니다.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패턴을 Edit Pattern 명령으로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각 패턴 툴로 사각 패턴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빨간색은 이 패턴 안쪽에 형태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디귿자로 하고 이 다각형을 끊고 싶을 경우에는 마지막 점을 한번 다시 클릭해주면 이 형태가 딱 끝나게 됩니다. 다각형 형태 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Shift 눌렀다가 클릭하고 마지막 점을 한번 클릭하면 이 선은 그리기가 끝납니다. 이 선들이 가운데 추가되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위해서 안쪽에 사각형이나 원이나 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각 패턴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말 그대로 구멍을 뚫어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려주면 이렇게 뚫리게 돼요. 얘는 사각형으로 밖에 못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공면을 갖게끔 하려면 여기 보면 세 개를 이용해서 공면을 갖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점을 추가하는 명령이고요. 엣지에 필요한 부분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이고 두 개는 공면을 만들어줍니다. 엣지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공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공면을 계속 형태를 조정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약간 틀리죠? 하나는 직선을 이용해서만 공면을 한 번 만드는 거고 얘는 선을 계속 추가하면서 원하는 공면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Edit Pattern 툴로 패턴을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패턴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패턴을 만들고 똑같은 패턴을 만들 때는 Ctrl-C 복사 Ctrl-V 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바로 옆에 붙여 놓으면 바로 옆에 생깁니다. 복사해서 붙여 놓을 수 있죠. 이 패턴을 한 번 가운데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보통 천을 연결할 때는 재봉을 해서 연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명령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선을 연결해주는 아이콘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화살표가 있는 거는 Edit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들은 다 수정할 때 쓰는 거고 화살표가 없는 거 재봉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선이 하나 나오는데 방향을 나타냅니다. 아래쪽으로 마우스가 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나타나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위쪽이 방향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한 번 기억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방향이 또 맞춰져야지만 똑바로 연결됩니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꼬이는 게 보이시죠. 꼬이지 않게끔 연결해주면 재봉선이 이렇게 아바타 창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거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붙으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집니다. 마우스로 한 번 드래그한 거죠. 핀을 만들면서 위로 올린 겁니다. 다시 떨어지겠죠. 선택된 이 패턴이 있죠.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종료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된 패턴 위에서 누릅니다. 클릭 그 다음에 리어레인지 패턴 컨트롤 F키인데요. 리어레인지 패턴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기 바로 전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얘도 리어레인지 패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구요. 핀에는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주는 핀 파란색 핀이 있구요. W키를 이용하시면 W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분홍색 핀이 나오게 됩니다. 분홍색 핀 이 분홍색 핀은 고정 핀입니다. W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고정된 핀은 그대로 있고 가운데가 붙으면서 아래로 쳐지게 되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살짝 마우스 오른쪽 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해서 뷰를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아래쪽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았다가 놓으면 이런식으로 흔들거리는 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형태를 조정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저 고정핀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고정핀을 움직이려다 보면 천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이 고정핀 대신에 천이 잡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고정핀을 선택하냐면 고정핀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1초 정도만 있으면 고정핀이 잘 선택됩니다. 고정핀이 위치해서 클릭하고 잠깐만 있으면 고정핀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W키를 이용해서 중간을 들어올리면 고정핀이 만들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천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게 마벨러스 디자이너의 재봉 그리고 고정핀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끄고 Edit Pattern 툴로 선택한 다음에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패턴 4개를 만들건데요. Ctrl-C, Ctrl-V 다시 2개를 선택하고 Ctrl-C, Ctrl-V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평 수직 방향으로 똑바로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K를 누르시면 역시 수평 수직 방향으로 똑바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봉을 이렇게 바라보는 쪽 이렇게 바라보는 쪽 이렇게 바라보는 쪽 바라보는 쪽을 해주면 되겠죠. 왼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재봉선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을 선택하고 회전을 시킬 건데 회전은 항상 뷰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축을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에 딱 맞추려면 Alt-X 키를 누르시면 축이 회전이 딱 됩니다. 패턴하고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전을 시킬 때 좀 더 편하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수평을 약 90도 정도 회전을 해 놓죠.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Alt-X 키요.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 붙겠죠. 이렇게 됩니다. 살짝 끌어보죠. 바닥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지죠. 재봉선 추정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재봉선을 한 번에 선택하시면 재봉선이 선택이 되는데 베이직 부분에서 속성에 폴드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드 앵글 이건 뭐냐면 180이었을 경우에는 기본값인데요. 180일 경우에는 재봉선이 있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천처럼 보입니다. 다 하나의 천처럼 보이는데 폴드 앵글을 360으로 바꾸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봉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안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폴드 앵글이 0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80일 경우에는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360일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0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재봉을 하게 되면 재봉된 부분을 보면 소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360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Edit Pattern 툴에 보면 이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엣지 이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엘라스틱이라는 고무줄 옵션이 있습니다. 고무줄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부딪히는 부분에 엣지가 선택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Shift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여기만 제가 선택을 했구요. 여기만 고무줄 효과를 지금 Off로 되어 있는데 선택해서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가 고무줄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값을 좀 더 크게 해서 확인해 보죠. 밑에 있는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낮추면 낮출수록 고무줄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고무줄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고무줄 효과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dit Pattern에서는 하나의 엣지나 전체의 전체의 엣지에 고무줄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구요. 그리고 박음질 재봉선에서는 재봉선을 한 번에 선택하고 재봉된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가게 하거나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좀 있죠. 이런 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종하여서 형태를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고 지우고 패턴을 하나 만듭니다. 사각 패턴 Ctrl-C Ctrl-V 를 하게 되면 옆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 Shift-키를 누르면 똑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개를 붙여 볼 건데요. 두 개를 붙일 때는 재봉을 할 때 이렇게 마주 보는 거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마주 보죠. 여기하고 여기가 마주 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마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이라는 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요. 아바타 창에서 보게 되면 이쪽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데 뒷면은 뒷면하고 앞면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뒷면은 뒷면끼리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전을 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서 뒤쪽으로 가져다 놔야지 패턴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바깥쪽 면 바깥쪽 면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제대로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될 경우에 거꾸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압력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압력이나 그런 걸 넣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패턴을 이렇게 선택하고 지금 재봉선을 선택하고 다 지웠고요. 재봉을 똑같은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틀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방향 쪽으로 하게 되면 같은 면을 보지만 앞면은 이쪽 뒤에 있는 것도 앞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패브릭이 숙성해서 압력값을 주게 되면 하늘로 날아갑니다. 풍선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왔네? 이렇게 됩니다.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쿠션을 만들어 볼 건데 사각 패턴을 하나 만들고 Ctrl-C Ctrl-V 를 할 겁니다. 복사하고 재봉을 앞면과 뒷면을 잘 구분해서 뒷면끼리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패턴 선택 오른쪽 패턴 선택하고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대로 똑같은 면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꼬여있는데 좌우가 이렇게 꼬여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된 패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플립을 시키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똑바로 맞추고 뒤를 약간 빼서 플립을 시키면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얘는 이제 쿠션이 될 건데 그냥 이대로 떨어뜨리면 바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안에다가 바람을 넣게 되면 패브릭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압력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C 위에 이 압력값을 조금만 주게 되면 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쿠션이 만들어지죠.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재봉만 잘 해놓으면 쿠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지금 선택되고 있는 이 테두리에 주름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직 부분에서 주름 고무줄 효과를 온으로 시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름이 이 경계 부분에 다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압력을 좀 더 넣어볼게요. 패브릭에서 지금 압력값이 9로 되어 있는데 살짝 더 올려서 14 27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압력입니다. 압력 이 정도 해놓고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 주름이 굉장히 거칠게 보이실 거예요. 이 거친 이유는 패턴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때문인데요. 이 천의 해상도죠. 알트 4번키를 누르면 삼각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삼각면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주름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건데 이 삼각면을 줄이면 좀 더 디테일하고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3D 맥스로 넘길 때 이 삼각면의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한 다음에 3D 맥스로 넘기게 됩니다. 그게 어딨냐면 베이직 부분에 보면 이 삼각면의 크기 파티클 디스텐스 그러니까 지금은 20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20으로 된 거를 제가 15로 낮춰볼게요. 그럼 삼각면이 작아지면서 형태도 살짝 바뀌죠. 주름 형태도 바뀝니다.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으로 바꾸면 좀 더 디테일한 주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삼각면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알트 4번키가 삼각면을 볼 수 있는 단축키고요. 알트 2번키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3D 맥스로 넘기기 위해서는 파티클 디스텐스를 6정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6이요. 그럼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주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6을 했을 경우에 이대로 바로 6으로 바꾼 다음에 가져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계산이 덜 된 상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6이 됐을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수치에 의한 주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 더 디테일하고 예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좀 더 기다리셔야겠죠. 몇 분은 기다려서 형태가 바뀌는 걸 보신 다음에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스페이스발 누르고 맥스로 넘겨보겠습니다. 맥스로 넘길 때는 파일에서 Export Object 파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에서 넘길 때 저장할 때는 OBJ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맥스에서 마벨러스 디자이너로 넘길 때도 역시 OBJ 파일 형태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천물체만 있기 때문에 천물체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OK 하고 저장합니다. 3D Max 에서 가져올 때는 Import 하고 아까 그 폴더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OBJ 파일 형태를 가져옵니다. 기본값으로 Import 하시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F3번 키로 쉐이딩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만들었던 형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쿠션이 오게 됩니다. 딱 가지고 보니까 아까 조정해야 될 것 중에 조정에 안한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박음질 자국이 싹 들어가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 재봉선 수정 선택하고 폴드 앵글이 있었죠. 폴드 앵글을 360으로 바꿉니다.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 여러분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처음에 물질을 넘길 때 그런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로 이 정도에서 멈추고 Export Object 파일 똑같은 형태로 저장하겠습니다. OK 하고 3dmax 에서도 Import 로 가져올게요. 똑같은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새로 가져온 물체를 보게 되면 여기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바닥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겁니다.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3dmax에서 물체를 가져가서 여기 지금 만들었던 쿠션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쿠션이 가지고 있는 패턴의 크기가 지금 맥스로 넘기는 디테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으로 다시 수정 해놓고 그래야지 빨리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수정 할 때는 기본 형태를 잡을 때는 파티클 디스탄스를 20으로 한 생태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넘길 때만 6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3dmax에서는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고 에디탑을 폴리에서 Swift 루프라는 명령으로 이쪽에 벽을 하나 세울 겁니다.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위로 올리죠.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옆으로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쪽도 살짝 키우고 이런 벽면을 만들었는데 벽에다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쿠션을 구겨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물체를 보게 되면 프론트에서 보이는 프론트의 그리드 여기 프론트 뷰의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벨러스에 보이는 이 그리드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창의 그리드 패턴창에 보이는 이 뷰가 3DMAX의 프론트 뷰에 보이는 이 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박스 형태가 이 박스 형태 프론트 뷰에 보이는 이 박스 형태들이 마벨러스 디자이너의 패턴창에 보이게 됩니다. 가져가 볼게요. Export OBJ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똑같은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기본값으로 저장하고 마벨러스 디자이너 에서는 현재의 물체를 살짝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Open Avatar Avatar 를 가져오면 됩니다. 3DMAX에서 만든 물체는 무조건 Avatar 로 가져옵니다. 선택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 폴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벽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실제 크기에 맞춰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작죠. 다시 가져올게요. 사이즈를 키워서 이 정도 크기로 가져가겠습니다. Export 똑같은 물체로 저장하고 실제 사이즈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픈할 때 Avatar 로 오픈합니다. 이렇게 가져와졌네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의 패턴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회전시켜서 이쪽으로도 살짝 회전시키죠. 이렇게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놓고 바닥에 거의 가깝게 내립니다. 시뮬레이션이 떨어지는 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벽면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벽면에 부딪히면서 주름이 만들어지죠. 자연스럽게 벽에 이렇게 부딪혀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Particle Distance를 6으로 고치고 시뮬레이션을 더 시킵니다. 한 번은 딱딱하게 바뀌었다가 부드럽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은 좀 더 기다리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스페이스바 파일에서 Export를 다시 합니다. 오비젝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를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바타는 저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아바타 물체 맥스에는 이 물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비젝트 아바타 쉐입은 체크를 해제하고 크로스 쉐입만 가져갑니다. 맥스에서는 임포트를 그대로 하시면 되죠. 임포트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딱 그 위치에 물체가 그 형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죠. 이런 걸 모델링하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봤을 때 렌더링 했을 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크로스 크로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가짜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장면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기타 작업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는 사람들의 눈을 딱 진짜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세이브에서 테스트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거 물체를 치우고 아바타도 아바타 메뉴에서 클리어 아바타 합니다. 이번에는 커텐을 만들어 볼 건데 커텐을 만들 때는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커텐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커텐을 만들려고 하면 주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넓은 천이 가서 붙게 되는 좁은 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봉을 하게 되면 넓은 천을 좁은 천에 재봉을 하면 이쪽 아래쪽은 다 주름이 생기는 거죠. Edit Pattern에서 왼쪽 위에 있는 패턴 조그만한 걸 선택하고 프리즈를 시키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패턴 위에서 누르신 다음에 프리즈 프리즈 패턴 패턴 온리 하시면 이 프리즈된 물체는 시뮬레이션 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패턴 이 붙으면서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튀기도 합니다. 스페이스바 리어레인지 패턴 해주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딱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리어레인지 패턴 하시고 시뮬레이션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황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고 간 거라서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커텐 커텐 처럼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Alt 4번키 눌러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름도 역시 삼각형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Alt 2번키로 다시 원래대로 보이게 하고 최종으로 3D 맥스로 넘기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패턴 밑에 있는 패턴의 파티클 디스텐스를 수정을 하고 더 작게 수정하라고 했죠. 이렇게 실체 크기처럼 커텐 같은 경우는 6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요. 8정도까지만 내려서 3D 맥스로 넘기시면 시간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괜찮습니다. 한번은 약간 딱딱해졌다가 각이 막 생겼다가 부드럽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런 좀 큰 물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멈췄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멈추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3D 맥스로 넘길 때 위에 있는 패턴은 필요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우시면 아래에 있는 패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좋겠죠. 파일에서 Export Object 3D 맥스에서 Import 해 오겠습니다. Impor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튼 같은 걸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천의 흘러내림 그리고 위의 쪽에 주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놔두고요. 아래에 있는 패턴 이 Particle Distance 를 여러분이 빨리 보시라고 좀 더 크게 할게요. 25로 조정한 다음에 이 커튼을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경우 그래서 들어올릴 때는 안쪽에 선이 하나 필요한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아이콘을 이용하면 안쪽에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클릭해서 마지막 점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선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이 선에 고무줄을 넣으면 고무줄을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고무줄 자국이죠.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밑에 80을 0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고무줄이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당기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당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수치가 최대로 지금 조정된 건데 여기 수치를 더 높은 값을 입력하면 0을 하나 더 줄게요. 0을 하나 더 주면 이렇게 확 당기면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커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응용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한 다음에 오른쪽 패턴을 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리얼한 베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베개에 해당하는 베개 천에 해당하는 옆으로 긴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Ctrl-C, Ctrl-V로 옆에 하나 또 만듭니다. 이 만들어진 패턴의 박음질 재봉선을 이렇게 만들고요. 마주보게 만들었죠. 재봉이 끝난 패턴을 Ctrl-C, Ctrl-V로 다시 하나 복사해서 위에 놓습니다. 위에 있는 이 형태는 아직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검정색 화살표가 위에 있습니다. 트랜스폰 패턴인데 트랜스폰이라는 건 패턴, 선택된 패턴의 크기, 회전 뭐 이런 것들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된 패턴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크기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한쪽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여기 트랜스폰 패턴입니다. 약간 크기를 조정했고요. 이 크기 조정된 거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 베개 같은 경우는 안쪽에 부풀려진 부드러운 뭐 깃털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속이 있고 겉에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조그만 거는 안쪽에 들어있는 속이 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리얼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에 있는 거에다가 작업을 먼저 해보죠. 이 위에 있는 패턴은 패브릭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압력이 있었죠. 압력을 15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래인연 패턴 같은 경우는 폴드 앵글을 재봉선에서 폴드 앵글을 안쪽으로 박음질이 되게끔 360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아래인연 패턴 같은 경우는 또 주름이 살짝 있으면 좋겠죠. 아주 미세하게 90정도의 주름이 살짝 아주 살짝만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 거는 겹치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살짝 벌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패턴 위에서 누르신 다음에 플립을 시킵니다. 위에 있는 패턴도 역시 이동을 시켜서 겹치게 하고 뒤쪽으로 살짝 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만듭니다. 두 개의 패턴 안쪽으로 들어갈 패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살짝 빼서 중앙에 놓이게 하죠. 얘는 이제 이 안쪽에서 바람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이죠. 회전을 이렇게 해 줍니다. 회전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안쪽에 있는 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쪽의 크기 때문에 물체가 들어 있는 것 같은 베개를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실제 베개처럼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 바람을 좀 더 넣습니다. 좀 더 위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좀 더 올라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양 끝에 날개 같은 게 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끈 다음에 살짝 긴 패턴을 하나 만듭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 끝에도 만들어줍니다. 이 패턴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두 개의 패턴을 선택하고 회전을 시킵니다. 약간 밑으로 내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살짝 가져와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위치를 보시죠. 여기 패턴 그리고 여기 패턴의 위치 네. 위치가 잘 맞네요. 재봉을 여기서 여기로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로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바로 옆에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들어가면서 날개가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이런 베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맥스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부드러워야 밖에 있는 것도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하고 베이직에 있는 파티클 디스탄스를 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시뮬레이션 버튼을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실행시키시면 계산이 한 번 이렇게 딱딱하게 변했다가 부드럽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조금씩 바뀌어가죠?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더 빨리 됩니다. 제 시스템이 좀 낙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종료한 다음에 3D 맥스에서 필요한 건 안쪽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빛이 통과해서 천 사이로 투명한 그런 천 느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쪽 것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렌더링 할 때 그런 것들까지 표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지우고 지워지면 안쪽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겠죠. 이 상태를 파일에서 익스포트 오브젝트 파일 가져갑니다. 1000밖에 없죠. OK 하고 3D 맥스에서 임폴트로 가져오겠습니다. 리셋 임폴트 좀 전에 만들었던 베개가 이렇게 예쁘게 짜란 하고 왔네요. 마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더 많은데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진행되면서 더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구요.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레스트 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면에 아주 간단한 간단하면서 유명한 건축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금방 만든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나무 한 그루 확대를 해볼게요. 클로버 4개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잔디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배치하는 방법을 플랜을 하나 만들고 지형이 필요하죠.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지형은 물체의 아랫면에 맞추겠습니다. 아랫면에 딱 맞췄습니다. 프레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스플라인이 필요합니다. 스플라인 탑에서 봤을 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무가 심겨져야 된다. 그러면 스플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무는 어디에다 심어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스플라인으로 해놓으면 참 편하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인을 이용해서 이니셜 타입을 스무스로 해놓고 나무가 이렇게 주변의 지형 위에 심기게끔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크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려줍니다. 벗어나서 그려줘도 됩니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 건데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만들 겁니다. 건물 뒤쪽으로도 빠지는 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길 같은 경우는 선 하나만 있기 때문에 라인에서 스플라인을 두께를 주도록 하죠. 여기서 센터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나무가 여기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은 나무가 심겨지지 않아야 되고 심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여기에 I2SOFT 부분 I2SOFT 부분 지오메트리의 I2SOFT 카테고리에 보시면 포레스트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기죠. 포레스트 프로를 선을 클릭해 주면 바로 선 위에 플랜들이 생기게 됩니다. 포레스트 프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플랜으로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먼저 해줍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생기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플랜으로 보여주면 쉽게 형태가 생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디파이 패널에서 디테일한 조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 나무 제가 박스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배치해 보죠. 3D 나무니까 현재는 디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펄트가 플랜으로 되어 있어서 플랜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지 사진 같은 거를 넣어서 나무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투 플랜 십자의 플랜으로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미지를 이용할 때죠. 그 다음에 3개의 플랜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 맞게 넣을 수도 있고요. 맵핑을 사용할 경우에 아니면 밑에 있는 커스텀 오브젝트 3D 물체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클릭해서 나무를 선택해주면 3D 나무가 심겨지는데 이때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경고창은 디스플레이에 클라우드 포인트로 된다는 거랑 애니메이션 부분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예스 하시고 그럼 이렇게 포인트 형태로 나무가 보여지게 됩니다. 포인트 형태 점점점점 보이죠?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됐을 때 여기 마우스 위치가 손바닥으로 바뀌었을 때 손바닥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디스플레이로 이동하시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프록시로 바꾸시면 프록시 형태 선택된 프록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피라미드 형태 아니면 박스 형태 기타 등등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나무를 쉽게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밑에 면에 만들어졌는데 지형이 이 위에 있습니다. 지형 지형 위에 나무가 놓여야 되죠. 그래서 지형 위에 놓기 위해서 밑에 있는 포레스트 프로 이 나무를 손바닥이 나왔을 때 서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서페이스 그래서 지형을 선택해 줍니다. 플러스 버튼 지형 그럼 지형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나무의 개수가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나무의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페이스를 닫고 개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디스트리뷰션 맵 이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이미지의 흰색 부분에 나무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 흰색 부분들 흰 점 위에 나무가 배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미지의 점이 적으면 점의 위치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나무도 몇 그루만 보이게 되고 점이 많으면 더 많이 보이고 위치에 따라서 이런 군집 형태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더 조밀하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흰색이면 이렇게 보이죠. 엄청나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길을 한번 뚫어보죠. 이 상태가 참 보기가 좋으니까요. 영역 부분을 보시면 에어리어 부분에 지금 라인 001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야 될 부분에 대한 스프라인이었죠. 처음에. 그리고 서페이스가 선택되어 있죠. 길 부분을 선택합니다. 맨 왼쪽에 보면 풀라인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길을 선택하면 길도 그냥 기본으로는 나무를 심기 위한 그 공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클루드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 선택한 라인 002는 익스클루드를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는 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길이 생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루드 익스클루드를 이용해서 그 스프라인을 빼거나 플러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나무의 형태를 조정해 보죠. 여러분이 만든 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맵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처음에 선택됐던 이 형태를 선택하고 좀 더 조밀하게 선택하고 싶은 나무를 좀 더 조밀하게 심고 싶은데 아까 풀은 너무 빽빽하고 좀 더 조밀하게 심고 싶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덴시티 부분에 유닛 값을 줄이면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사이즈가 줄면서 킨점도 그르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현재 상태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을 걸어 보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즐거우시겠죠. V-Ray에 Sun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V-Ray Sky는 당연히 만들어줍니다. V-Ray Sun이 만들어지면 이쪽에서 보이게 하죠. V-Ray Sun이 만들어지면 장면은 그냥 렌더링에서 타게 됩니다. 하얗게 되죠. 왜냐하면 Sun이 태양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V-Ray 카메라를 써야 됩니다. V-Ray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를 쓰게 되는데 테스트를 렌더링을 위해서 V-Ray 카메라를 꼭 쓸 필요는 없죠. 막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뷰포트를 돌려가면서 아무때나 렌더링을 해도 마치 카메라에서 보는 것처럼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렌더링 메뉴에 보면 Environment에 여기 V-Ray Sky가 추가되어 있네요. Exposure 컨트롤이 있는데 Exposure 컨트롤을 V-Ray Exposure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여기에 카메라 옵션이 밑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떴을 때 이렇게 실외 같은 경우는 320 정도를 넣고 작업을 하시면 300에서 400 정도 값을 넣으면 타지 않고 제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밑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도 흰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금씩 조정하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흰색으로 만든 겁니다. 흰색부터 시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렌더링을 걸면 렌더링이 나올 겁니다. Shift-F 키로 렌더링 될 크기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렌더링 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테스트 렌더링을 위해서 450 사이즈로 렌더링을 할 거고요. V-Ray 프레임 버퍼 테스트 옵션을 위해서 안티 알리아싱 필터는 오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마를 2.2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니어 멀티플라이 모드하고 감마는 2.2 서픽셀 맵핑 클램프 아웃풋 체크를 다 해준 겁니다. GI에서는 GI 온 하구요. 라이트 캐시를 세컨디리 바운스로 사용했습니다. 일레디언스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리고 라이트 캐시는 350의 기본값 계산되는 과정이 보이게끔 옵션을 체크했습니다. 세팅에서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기본값을 사용하고 지금처럼 인스텐스 오브젝트 프록시가 많을 경우에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를 0으로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물체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항상 0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램을 최대한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느려지거나 계산만 계속 오래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테스트 옵션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450의 450의 렌더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무가 빽빽해도 너무 빽빽하네요. 그쵸? 지금 제가 이 오브젝트 테두리에 V-Ray 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 라인이 나올 겁니다. 아마 건물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네요. 참으로 빽빽하네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건물에는 이 선이 딱 사는데 이 건물에만 건물이 잘 보이라고 제가 V-Ray 툰을 사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건물 주변에 길 빼고 건물 주변이 전부 나무가 파고들었네요. 그래서 이 건물 주변에도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서클로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부분도 빼주겠습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에어리어 부분에서 선을 하나 추가하고 서클 서클이 추가됐죠. 익스크로드 그럼 건물 주변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나무를 보니까 방향도 틀어지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서 트랜스폼, 물체의 위치, 로테이트, 스케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기본 로테이트의 이네이블을 체크하고 스케일의 이네이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스케일에서 크기를 작은 사이즈는 50에서부터 큰 사이즈는 150까지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네.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걸면 다 이제 다른 나무처럼 보일 겁니다. 빽빽하긴 해도 3D 맥스의 V-Ray는 V-Ray가 설치되어 있어서 렌더링을 할 때 V-Ray는 카메라에서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렌더링합니다.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체 주변도 파고들지 않고 길도 잘 나있고 한데 오브젝트들도 다 잘 회전되면서 크기도 들쑥날쑥한데 나무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나무의 위치 크기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개수들을 조밀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디스트리뷰션 맵에서 맵의 사이즈를 다시 키워주거나 그러면 너무 듬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키워주거나 가장 아래쪽에 보면 보통 나무들이 같은 위치에서 두 그루가 나지 않잖아요. 잔가지들은 살짝 겹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루에서 그루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나는데 나무들의 충돌 체크를 이네이블로 해주시면 나무들의 가죽의 나무가 갖고 있는 반지름에 의해서 나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뷰포트에서 프리뷰하게끔 옵션을 체크하면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굉장히 듬성듬성하네요. 여기서 반지름의 변지름을 100%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반지름을 50%나 60%로 조정하시면 조금은 이렇게 간섭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보죠. 네 아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 개수가 많이 줄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는 크게 지장이 없죠. 렌더링도 빨라졌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충돌 체크라는 게 필요하고 조밀도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벙벙해지기 때문에 이 유닛 델시티의 유닛을 줄이는 건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본 옵션을 많이 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정한 건 몇 개 안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오메트리 부분에서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요?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물체를 선택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영역이 있었죠. 영역은 처음에 선택할 때 나무가 심겨질 부분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건물 주변은 익스크루드로 그 부분에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게끔 뺐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맵에서 나무가 이렇게 배치될 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밑에 나무의 이 조밀도를 조정한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충돌 체크를 해서 반지름을 60으로 고쳤는데 뷰포티에서 보이게끔 옵션을 체크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서페이스가 있죠. 물체 지형 위에 놔야 되기 때문에 물체 지형을 선택한 상태가 됩니다. 이 지형은 맵핑 좌표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 나무들이 배치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서페이스 플랜을 선택하고 에디탑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버텍스를 내려보겠습니다. 여긴 올리고 여긴 내리죠. 지금 바로는 변하지 않는데 서페이스 부분에 보면 화살표가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바뀐 지형에 맞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 좌표가 중요한데 엣지를 늘리게 되면 그 부분은 맵핑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맵핑을 다시 펴주셔야지만 나무가 잘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 나무가 놓일 공면을 표면을 선택해주는 것 그 다음에 트랜스폰을 했었죠. 트랜스폰에서는 회전에 대한 이네이블 스케일에 대한 이네이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거를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디스플레이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이기 때문에 뷰포트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프록시로 바꿔서 피라미드나 아니면 박스 형태로 보시면 훨씬 더 나무 형태를 보기가 쉽고 뷰포트도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조정한 건 고기까지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기본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색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랜더 옵션에서 제가 색상이 보이지 않게끔 했는데 랜더 옵션에서도 색상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갖고 있는 색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슬레이트 머트리얼 에디터 창을 쓰실 건데요. 나중에 쓰실 때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나뭇잎은 기본 색상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을 하나 주고요. 이대로 사용할게요. 반사는 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회색 나무 줄기 회색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랜더링이 좀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랜더 옵션에서는 제가 지금 흰색으로 되게끔 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메탈리얼을 오프시킨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더링 지형에는 재질이 안 들어가서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쁘게 더 랜더링 할 걸 그랬네요. 퍼스펙티브로 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았을 걸 네 지형이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건축물만 조금 밝히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테스트 해보고 색상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프레스트 프로는 나뭇잎이나 적용된 재질을 좀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트 프로는 멀티 스케터도 이런 비슷한 나무를 뿌려주거나 사람을 뿌려주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멀티 스케터보다는 랜더링 할 때 바로 랜더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뿌려진 오브젝트를 계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티 스케터는 이 뿌려진 물체를 계산하면서 딱 멎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최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랜더링이 됐네요. 이 랜더링은 잠깐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해놓고 비교해 볼게요. 재질에서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재질 나뭇잎은 지금 기본 재질을 갖고 있는데 이 기본 재질 맵에 보면 포레스트 컬러 프로에 사용하는 포레스트 컬러 라는 맵이 있습니다. 이 맵은 맵을 색상을 여러 개 쓰겠다고 하면 그 여러 개를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요. 비슷한 색상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나무들이 다 틀린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서로 비슷하면서 약간 틀리게 쓰는 겁니다. 간간이 노란색도 좀 써주고 간간이 굉장히 푸른색도 좀 써주고 이렇게요. 약간 노라면서 채도가 좀 빠져있는 이런 색도 하나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여기 맵을 체크해 놓은 부분 제가 네 개를 체크했고 베이스가 되는 디펄트가 이렇게 있죠. 총 다섯 개의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색상의 프레스트 컬러 맵을 디퓨즈에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렌더링 될 때 이 이미지가 틀려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나무처럼 보이게 되죠. 하나의 재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개의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은 각각 나무마다 틀린 색을 가졌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원래는 조금씩 다 다른데 지금처럼 한 그루마다 틀린 색이면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 이것들을 이 나무와 한 그루 안에서 색상이 막 틀린 것처럼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이 재질에서 지금 아이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마다 이렇게 색상이 틀린 건데 엘리먼트로 해놓게 되면 엘리먼트로 해놓게 되면 나뭇잎마다 틀린 형태의 이런 이 색상이 틀리게 막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재질에 보면 밑에 틴트라는 게 있습니다. 틴트 틴트에서 보면 틴트에서도 역시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건 엘리먼트로 수정을 해줘야 위에 있는 색상들이 불규칙하게 나무 한 그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렌더링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정을 많이 해보시면 이 틴트는 오버라이드하고 같이 쓰는데 지금 보여줬던 색상에 굉장히 어두운 녹색 이런 색상을 하나 추가하고 어둡게 또 하나는 굉장히 붉은색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추가한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엘리먼트마다 색상들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오버라이드에 있는 랜덤 퍼센트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30%나 40%만 이 색상을 위에 있는 색상에 섞어주면 좀 더 부드러운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오른쪽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뷰 를 좀 바꿔서 이렇게 나무가 좀 더 근접해 보이게끔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고 옵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런 기본적인 조종을 잘 활용하시면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기본이긴 한데 앞으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텍스처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모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틴트에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옵션이 컬러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옵션에 따라서 렌더링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옆을 선택하고 그 다음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더 채도가 높아지거나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뭐 이런 옵션들이기 때문에 장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보시면 이 세 개의 색상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드를 조정하면 좀 더 장면을 무겁게 보이게 한다거나 채도가 강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조정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정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틴트를 사용하면 단조로웠던 재질 자체가 좀 더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재질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작업을 하다보면 라인에다가 나무를 뿌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열려있는 라인에도 포레스트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커스텀 오브젝트로 나무를 선택해주면 나무가 심겨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사이즈 때문인데요. 디스플레이에서 프록시로 바꾸고 디스트리뷰션 맵에서 사이즈를 덴스티티 사이즈를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조정해주고 밑에서 충돌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스플라인에 배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루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플루해서 배치하시고 트랜스폰의 로테이트만 체크하시면 전부 다른 물체처럼 표시가 될 거고 크기도 스케일을 체크하시면 크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플라인에 배치합니다. 스플라인에 배치합니다.